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 서브모터 두 개를 이용해서 간단한 로봇파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압력센서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이 압력센서는 바로 이 평평하게 생긴 부분을 사람이 세게 누르는 것을 인식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전기값이 바뀌는 거죠. 일종의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저항 이 압력센서를 이용해서 이걸 세게 눌렀는지 그리고 약하게 눌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스크래치 X 쪽에서 재미난 두더지 그림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브래드보드 하프 사이즈 그리고 압력센서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수점퍼하이어 3개 그리고 이 압력센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조도센서나 다른 센서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 10킬로웜 저항을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로 연결해 볼게요. 연결은 다음 회로도처럼 연결하시면 돼요. 기존의 버튼이나 조도센서를 사용했던 것처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아두이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먼저 아두이노 쪽에 그라운드 쪽에 점퍼하이어를 꽂고 점퍼하이어를 여기 그라운드 연결된 점퍼하이어를 한쪽에다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가 꽂힌 줄에다가 10킬로웜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킬로웜 저항이 꽂혀있는 다른 쪽 줄 다른 쪽 줄에다가 이렇게 점퍼하이어를 하나 꽂고 아날로그 A0번 핀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 압력센서를 한쪽 다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A0번 핀이 연결된 점퍼하이어랑 같은 줄에 꽂히도록 그리고 다른 쪽 다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꽂혀있는 줄에 꽂히도록 한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안 꽂혀있는 줄에 점퍼하이어를 하나 꽂고 이 점퍼하이어를 아두이노 5볼트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이하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스크래치 X 쪽으로 준비를 해 주세요. 스크래치 X를 열고 처음에 배경 쪽에 아두이노 관련된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여기서 아두이노가 연결됐을 때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아두이노가 연결됐을 때가 아니라 여기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제어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넣어줄 거냐면은 변수를 만들 거예요. 변수를 여기 변수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변수 이름을 일단 압력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볼게요. 압력 이렇게 압력이라고 적지고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서 압력을 어떤 값으로 정하기라는 것을 넣을 건데 여기서 압력을 어떤 값으로 정하기가 바로 이제 추가 블럭 쪽에 아날로그 0번 피넷 값 이거를 옮겨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걸 넣고 일단 한번 이 압력값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두이노가 준비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X 쪽에서 아두이노가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면은 제가 초록깃발을 클릭을 하고 한번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압력 쪽에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압력이 0이지만 이렇게 꽉 누르면은 압력이 96이 되고 떼면은 0이 되고 꽉 누르면 96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구별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세게 누르면은 95, 96이 되고 떼면은 0이 되고 꽉 누르면 96이 되고 떼면은 0이 되고 이렇게 가장 낮은 값이 0이고 가장 센 값이 96, 9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가장 약한 값이 0 가장 센 값이 96이란 걸 확인했고요. 이제 이 값을 기준으로 스크래치 X에서 어떤 두더지 그림이 재밌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할 거예요. 이때 이제 무대 쪽에 배경에다가 제가 배경 파일 업로드하기 누르고 기존에 준비한 이 그림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지우고 이렇게 이 구멍 안에서 두더지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하는데 먼저 이거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는 게 두더지 사진부터 두더지 그림부터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두더지 그림을 추가를 하고 일단은 이 두더지 그림의 두더지 스프라이트를 정중앙에 오도록 옮겨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와 같이 두더지 그림이 지금 배경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두더지 그림이 배경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두더지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은 지금 배경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더지가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은 그 그림 파일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스프라이트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 누르고 제가 사전에 또 이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이 생긴 배경 우리가 맨 뒤에 배경 이미지로 놓은 이미지 크기랑 동일한데 여기 이 부분만 그림이 되어 있는 이 그림 파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0, 0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커버라는 스프라이트가 이쪽 이 부분을 가려줘서 두더지가 마치 구멍 안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두더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 볼게요. 이벤트에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제어해서 무한 반복하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더지의 위치를 바꿔주는데 단순히 그냥 Y 좌표 바로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Y 좌표만 바꿀 것이기 때문에 동작에서 Y 좌표를 무엇으로 정하기라는 블록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으로 바꿔주냐면 이 압력 값을 기준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이 압력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이 범위로 바꾸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가 아까 값을 측정했을 때 가장 약할 때가 0 가장 셀 때가 96 정도 됐잖아요. 이걸 넣어주고 대략 제가 한번 재보니까 Y 값이 한 30에서 마이너스 14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두더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법 그럴듯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30에서 마이너스 140을 했고 혹시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다르게 해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30에서 마이너스 140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요. 이걸 아두이노를 실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두이노가 준비된 상태에서 제가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추가 블록 쪽에서 초록불이 들어오면은 초록 깃발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압력 센서를 세게 누르면은 두더지가 들어가고 약하게 누르면은 두더지가 튀어나오고 세게 누르면 두더지가 들어가고 약하게 누르면은 떼면은 두더지가 나오고 이렇게 압력 센서 값으로 이렇게 두더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이 압력 센서를 아두이노 쪽에 연결해서 스크래치 X 쪽에 두더지가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물의 양,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수분 센서라는 것을 사용해서 내 화분에 물이 적당한지 아니면 내 화분에 물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수분 센서를 스크래치 X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